현영아, 이거 친선이지? 우리 애들? 천호중학교 학년 구분하냐? 현영아, 학년? 네, 지금 천호중학교 축구부 원래 시합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됐고 아마 자체 훈련 경기, 연습 경기 중입니다. 예, 축구부, 어 석초 축구부 애들이야. 어이, 밤 좋다. 페이스북이 뭐 준 기능이 없어서 그냥 좀 단순합니다만. 어이, 집이 joong, 왜이래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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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 좋아, 좋아, 좋아. 유니꺼야. 해, 주와줘. 밀수 좋아. 이제 좀 남아. 아이, 우니꺼야. 어 좋아, 좋아. 야, 지내어. 야, 기빈, 기빈이야. 기빈아, 여기 봐. 나, 이 게임 기빈이야.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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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수중전을 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거 저 있거든요 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를 실제 연습처럼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어벽을 막고 나가서 우를 놓쳤다고 미안하다고 손을 드는 매너가 참 보기 좋네요 역시 남자는 이렇게 사람은 달려야 돼요 저 지금 골문 앞에서 치열한 몸싸움 TV에서나 보던 장면이 지금 축구부 학생들에 의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 스피디한데요 축하고 축구부하고 한번 경기를 해보면 어떨까 아 상당히 빠릅니다 오 오 아, 이 형태 맞지 않았어 좋아 어? 아, 이 형태가 좋아 아, 이 형태가 좋아 아, 수고! 3, 2, 3 이 코너 큐. 골만 바깥으로 나갔네요. 성규 화이팅! 성규 화이팅! 멋지다! 누가 쌌냐? 민호? 몇 학년? 3학년? 3학년 민호가 쐈답니다. 중거리 슛을 멋지게 날씨도 참 부른데 시원스럽게 시원스러운 슛을 섰습니다. 홍지성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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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어휴 빠른데요? 와우 와우 우와 멋지다 멋졌어 잘하네요 아 축구 볼 맛있네요 몸이 보통 빠른게 아닌데요 빨리 내려 빨리 내려 간다 간다 가 가 가 가 안 돼 야 김윤이 어디서 어디서 예 이상으로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축구부 학생들 멋집니다 축구부 학생들은 내일 아침에 와우 와우 와 헤딩슛 오이 멋진데 이야 정말 멋진 경기네요 웰 웨북으로 내보낸다